뒤쪽편 정산이 주위꽃을 찾고 있습니다. 네 뭐 수호는 이기고 있는데도 뭐 이렇게 수비 제향 쪽에는 지금 플레이는 하고 있지 않네요. 그렇네요. 지금 인천 쪽 진영까지 올라가서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자 잡아놓고요. 자 이번에는 한번 돌파 시도해보고 있습니다. 자 문선민 자 빠져나왔는데요 문선민 슛! 다시 한번 슛! 골! 아 아니. 아 지금. 바깥쪽으로 나갔네요. 아 바깥쪽으로 나갔네요. 아 저희가 이게 드러난 줄 알았는데. 그렇습니다. 이기원 감독도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. 지금 이곳. 이게 뭔가요 지금. 이거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들썩였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지금 여기 잘 빠지고 문선민 선수가 아주 돌파를 잘했습니다. 아 그야말로 멋지게 달려들어와서. 선수증이 걸렸는데. 아 지금 바깥쪽으로 나갔네요. 이게 중계 화면. 저희가 보는 화면에서는 완전히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. 아 지금 거둔했네요. 네. 다시 한번 보시죠. 여기서. 수원에 지금 수원. 네. 이번에 슈팅은 이 중계진과 여기 계시는 팬 모두를 속였던. 그야말로 완벽했던 꼬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쉽게. 그야말로 완벽했던 예정입니다.